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4월 댄스 인터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태그가 두 번 나오고 리스타트가 한 번 있습니다. 태그는 완월 끝나고 9시에서 8카운트, 4월 끝나고 6시에서 8카운트 있고요. 리스타트는 3월 16카운트 하시면 다시 9시에 오세요. 9시에서 16카운트하고 리스타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 태그 먼저 설명드릴게요. 오른발 사이드에 놓고 왼발 안으로 힐 스윕을, 오른발 힐 스윕을 오른쪽으로 샷새, 왼발 안으로 힐 스윕을, 오른발 힐 스윕을, 왼발 한 번 더 안으로 힐 스윕을 하시고 왼쪽으로 샷새. 첫 번째 섹션, 오른발 사이드, 사이드 비하인드, 사이드 크로스, 오른발 힐치, 힐치 한 발 사이드에 놓으시고 애플 잭 스텝이 저희는 쉬운 버전으로 했습니다. 오른발 뒤꿈치가 아웃, 왼발은 토가 왼쪽으로 아웃해서 동시에 스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스윕을 제자리, 오른쪽으로 반대로, 왼쪽으로 한 번 더, 오른쪽으로 한 번. 두 번째 섹션, 왼발 백랑니 커버, 포워드 킥 투게더, 오른발 백랑니 커버, 킥 투게더, 왼발 비하인드, 뒤에다가 찍고 왼쪽 어깨 방향으로 1분의 1 턴, 언와인드 1분의 1 턴, 체중은 왼발에 실으시고 계시면 돼요. 척은 8분의 1 턴, 두 번에서 세시 보시고 사이드 스텝, 세 번째 섹션, 왼발 세일러 사이드 스텝, 세일러 사이드 한 시간 방향을 보시고 오른발 포워드, 왼발 비하인드 하시면서 오른발 히치를 동시에 해주시면 돼요. 오른발 내려놓으면서 포셔풀, 왼발 포워드 스텝, 1분의 1 턴, 왼발 포워드, 7시 30분 방향을 찾아보시면 돼요. 9시 정방향을 보시면서 도로시 스텝, 오른발 도로시, 왼발 도로시, 오른발 라겐 리커버 투게더, 왼발 포워드 힐 터치, 투게더, 오른발 힐 터치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하나, 둘, 셋,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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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7,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